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내가 할 수 있을까? 그걸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꿈을 포기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전화 진짜 잘 동료일 어? 저의 인생은 새로운挑战 궁금하신 아이들 서울모터 안녕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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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부카발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 모임 전 세계 청년들 고생합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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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. 네 멋있다. 이분 물건으로 봅니다. 와 좋아 좋아.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줄 주인공 단 아홉 명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 돼. 울지마 스타 울지마. 정말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난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. 와 이걸 무대를 안 올릴 수 있다면 이건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나. 아이돌로 데뷔한다 이거는 저한테 꿈같은 가수라서. 피하지 않고 도장하겠습니다. 아이돌이 관절해가지고 뭔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. I know a dream isn't guaranteed. And that's something that you chase after. 후회 없이 더 뜨겁게 불태우고 싶고. 실수 있는 거 없을 거 잔다. 이 위치. 아이돌이 날리는 데요. 정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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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매.